고급 필터와 자동 필터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해 오는 기능인데요. 먼저 고급 필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는 조건을 먼저 입력해 놓으시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고급 필터 1번 시트에서는 현재 입력된 데이터 A3부터 G38 영역에서요. 첫 번째 A열에 입력된 가정명이 OB로 시작하고 현재 OB05, 6B00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데요. OB로 시작한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학점 평균이 학점 평균의 전체 평균 이상인 행만을 대상으로 하시오.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AND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가정명에 가셔서 OB로 시작한다고 하시면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한 데이터가 OB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 두 번째 학점 평균에 가셔서 전체 학점 평균의 이상입니까? 라고 하면 전체 학점 평균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Average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하겠습니다. 조건은 A40부터 A41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건에 함수를 사용해서 작성을 하신다면 필드명은 위쪽에 있는 필드명과 동일하게 작성하지 않고요. 사용자가 임의로 그냥 만드시면 되세요. 조건이라고 저희는 입력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수식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등호를 입력하시고 함수 이름 첫 번째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라고 AND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첫 번째 조건은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한 데이터가요. Left 함수를 통해서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어디, 어느 데이터? B, A4셀에 있는 데이터가요. A4셀에 가서 왼쪽에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요. A4셀을 클릭하되 쉼표 두 글자라고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A4셀을 그냥 A4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또는 A열에 있고요.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F4 기능키를 이용하셔서 A열을 고정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A4셀이라고 상대참조로 작성하셔도 되고요. 또는 A열에 있습니다. 라고 A열만 고정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 값이 O, B와 같습니까? 라고 작성합니다. O, B와 같습니까? 그 다음 심표 첫 번째 조건이 끝났고요. 두 번째 조건은 현재 입력된 데이터에 학점평균이 G4셀에 있는 값이 이 값도 마찬가지로요. 그냥 G4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G열에 있고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F4, F4, F4를 누르셔서 G열만 고정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Average 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Average 함수를 입력하셔서 전체 평균 G4부터 아래 G38까지 38까지 선택을 하시되 이 영역은요. 각각의 셀의 평균값을 비교할 때 같은 영역의 평균값으로 동일하게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Average를 통해서 구한 값은 F4 눌러서 꼭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이제 처음에 여셨던 End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 Enter를 누르시면 조건을 작성하셨습니다.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문제에서 특정 필드만 가져와라 라고 언급이 없다면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되는 거고요. 고급 필터를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데이터 안쪽에다가 인미셀 하나만 클릭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화면을 확대했을 때 화면과 같이 고급 필터 창이 표시가 되고요. 현재 위치의 필터 A3부터 G38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조건 범위 우리 아래쪽에 작성해 놓으셨습니다. 조건 범위는 A40부터 A41 영역에 작성해 놨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복사 위치를 클릭하셔야 되는데요. 복사 위치가 클릭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장소에 복사를 꼭 클릭하셔야 복사 위치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복사 위치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A43 셀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43 셀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보시면 아래쪽에 A43 셀에 가셨을 때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는요. 3건 있습니다. 라고 결과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급 필터 예제 살펴보셨고요. 저희 교재 파일은 문제와 그 다음 결과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습하시고 결과 시트 비교하셔서요. 맞게 데이터가 추출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고급 필터 2번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요. 현재 입력된 데이터 A2부터 G30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생년월일에 가서 연도를 추출한 데이터가 1987년 이상이고 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뭐 뭐 이고 그럼 엔드 조건이네요. 두 번째는 진료 시간에 가서 12시 이상이라는 조건을 주실 건데요. 현재 진료 시간은 시간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12시라고 비교를 하시려면요. 12시에 해당한 값을 숫자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12시라는 값은 시간은 하루는 24시간이고요. 딱 반이에요. 그래서 0.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단 커서를 I2셀에다가 조건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 우리는 함수를 사용하실 거니까 필드명을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등호 입력하시고 첫 번째 조건은 둘 다 만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엔드 함수를 입력하실 거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조건에서는 연도를 추출한 값이 이열을 통해서 연도를 추출한 값이 생년월일에 가서 그 값이 1987년 이상입니까? 1987년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987년보다 1987년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심표 두 번째 조건은 G3 진료 시간에 가셔서 12시 이상입니까? 크거나 같습니까? 0.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하루는 24시간이고 24시간의 반이니까 0.5라고 입력하시면 되고 그래서 진료 시간이 12시 이상이다 라는 조건을 주실 거니까 크거나 같다 0.5 가로 닫습니다. 그래서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으셨고요. 앞에서 고구 필터 1번 예제 설명할 때도요. C얼에 있고 3,4,5,6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C얼을 고정하시는 작업을 하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진료 시간도 마찬가지로 G3에 있고 G3,4,5,6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G얼을 고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처음에 작성하신 것처럼 클릭만 하셔도 각각의 행의 위치가 달라지면서 값을 비교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만 고정하는 혼합 참조를 하셔도 되고요. 지금은 참조를 하지 않고요. 혼합 참조하지 않고 각각 셀의 위치가 바뀌는 상대 참조로 수식을 작성했습니다. 엔터 누르시고요. 그 다음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아니고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성명과 생년월일과 진료 과목과 진료 시간 필요한 필드만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4개의 필드만 성명, 생년월일, 진료 과목, 진료 시간 선택하시고 컨트롤 C에 눌러서 데이터는 I5셀부터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I5셀에 컨트롤 V합니다. 위에서 작성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I5부터 데이터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추출할 필드를 작성해 놓으셨고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 우리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범위는 A2부터 G30 영역입니다. 라고 깜빡깜빡 하고요. 조건범위는 미리 작성해 놨던 I2부터 I3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에 오셔서 성명부터 진료 시간까지 추출하고자 한 필드 4개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샵샵샵이 나오는 거는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고요. 열 너비를 살짝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화면을 좀 확대해 놔서 또 샵샵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 장소에서 만약에 샵샵샵이 나오시면 열 너비 조절해 주시면 되고 물론 조절하지 않으셨다 해서 감점이 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실습하고 나서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급 필터 예제 1번과 2번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자동 필터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따로 추출하고자 하는데 따로 조건을 작성하지 않고 현재 데이터를 이용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사용하실 때는 자동 필터를 사용할 수 있고요. 자동 필터 안쪽에 데이터에 하나만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하나의 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가 있고 필터를 클릭합니다. 필터를 클릭하시면 제목 부분에 목록 단추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목록 단추를 이용하셔서 각각 필드명에 목록 단추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목록 단추를 이용하셔서 조건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필터 기능을 이용하여 지역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 그러면 B3셀의 지역 옆에 목록 단추를 클릭하셔서 지역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을 한번 클릭합니다. 물론 필터 안에 있는 오름차순을 이용하지 않고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의 오름차순 정렬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문제에서는 현재는 자동 필터에 대한 문제이니까 자동 필터에 있는 텍스트 오름차순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판매 수량에 가셔서 B3의 지역의 텍스트 오름차순을 선택하셨기 때문에요. 화면과 같이 현재 화면에 이렇게 목록 단추의 목록의 아이콘 모양이 다른 모양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록 단추를 이용하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정렬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판매 수량이 20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 수량에 가셔서 판매 수량이 있는 2, 3셀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숫자가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할 건데요. 숫자 필더에 가셔서 크거나 같음이라고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음 선택하시고 200이라는 값을 입력합니다. 200이라는 값을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판매 수량의 데이터가 200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만 화면에 추출돼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 필터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자동 필터를 잘못 작성했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데이터의 필터 옆에 지우기 자동 필터를 해제하겠습니다. 라고 지우기를 하셔도 되고요. 또는 필터 자체를 해제하시고 다시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우기를 클릭하셔도 되고 또는 필터 자체를 해제하셔서 다시 필터를 실행하신 다음에 조건을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 자동 필터를 이용해서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급 필터와 자동 필터 예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도 cũng y me et ve y